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든 뭐든 하루종일 집에서 생활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텐데요. 게임이나 작업을 하시다 보면 눈에 오는 피로도가 상당해서 조명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영상을 편집할 때 빛이 환한 대낮이라 하더라도 커튼을 쳐놓고 천장 조명을 환하게 켜고 편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장에 달린 밝은 조명을 통해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니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뭐 괜찮은 간접 조명 같은 게 없을까 알아보던 중에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와 삼성 덱스 허브로 유명해진 베이스 어스라는 중국 회사에서 나온 스크린라이트바를 반신반의하며 구입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베이스 어스 USB 스텐리스 디밍 스크린 행잉 라이트 베이스 어스 USB 스텐리스 디밍 스크린 행잉 라이트 이구요. 편의상 스크린바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정가는 45.99달러이긴 하지만 튜텐에서 3만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었구요. 생각보다는 상자의 크기가 커서 놀랐지만 실제 스크린바의 크기는 가로폭이 46.4cm 정도로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 무게는 약 500g으로 어느정도 무게감은 있는 편이었구요. 찾아보니 모니터 제조회사 중에 하나인 벤큐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크린바가 이 제품의 원조격인 것 같은데 그 제품은 10만원대가 훌쩍 넘는 가격이더라구요. 우선 가격면에서는 이 제품이 훨씬 저렴해서 시험삼아 구입해보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런식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조절 가능한 거치대를 통해 최소 0.5cm에서 최대 4cm 두께까지의 모니터에도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도만 잘 조절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용도에 맞게끔 어디든 스크린바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모니터 본체와 닿는 면적들은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4cm 두께가 넘는 곳이라 하더라도 어찌어찌 잘 조절하면 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원은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5V 1A. 그러니까 최대 5W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5V 2A. 그러니까 10W짜리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와 같이 5W를 초과하는 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고장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 전에 충전기의 출력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른쪽 사이드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이고요. 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백색광, 웜 라이트, 백색과 웜 라이트를 혼합한 믹스 모드 세 가지 내에서 변경이 되고 각각의 모드에 따라 이 옆면의 조그 버튼을 앞뒤로 돌려서 원하는 밝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밝기가 계단식으로 확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스무스하게 조정이 되는 아날로그 형식이어서 그때그때 내 눈에 맞는 밝기를 세세하게 맞춰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자동 밝기 조절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돌려서 밝기를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수동으로만 밝기를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방 전체를 비추는 천장 조명을 켰을 때에 비해 베이스 어스 스크린바의 경우 모니터 주변만 집중적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더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밝기인데다가 눈에 피로를 주는 블루라이트와 플리커링 즉 스트로빙 현상도 없으면서 최대 5W의 낮은 소비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형광등에 비해 전기요금도 줄이면서 시력을 보호하고 작업의 집중도와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활용면에 있어서도 모니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간접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두운 밤에 TV와 같이 켜놓고 사용하니 TV만 단독으로 켜놓고 시청할 때와는 또 다른 인테리어 효과와 함께 확실히 눈에 오는 피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간당간당하지만 15인치 정도의 노트북에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거치할 수 있는 장소와 함께 보조배터리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에든 간접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활용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점은 존재한데요. 모니터 위쪽에 거치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의 베젤이 너무 얇거나 아이맥처럼 모니터 베젤이 반사되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 스크린바의 조명이 화면을 통해 반사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위아래로도 램프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만 잘 해주신다면 사용하시는 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품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전용 앱이나 스마트홈과 연결할 수 있는 IoT 기능이 없어서 전원을 켜고 끄거나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조작하려면 무조건 버튼을 눌러 조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V조명으로 이 제품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USB 전원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TV쪽으로 달려가서 전원을 직접 꺼줘야 한다는 소소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3만원 정도의 가격치고는 알루미늄 소재로서 단단하면서 나름 만듦새도 괜찮고 사용 만족도도 꽤 높아서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10만원대를 훌쩍 넘는 뱅큐 제품보다는 가성비 스크린바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나홀로 영상을 편집하는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짧은 리뷰였지만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큰 만족감을 줬던 제품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